선수 전환 라인업 네 우리 피지크 심사위원님들도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죠 네 자 시니어 경기가 종료되면 피지크 미디움 부분에 재심사가 있겠습니다 선수는 그때 제가 다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사 선수들을 선수 턴 라이트 네 큰소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올킬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선수 모두 뒤를 향해 턴 라이트 네 어떤 선수분의 등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까 몇 번 선수입니까 네 강경만 선수의 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플랜카드 흔들고 장난 아닙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턴 라이트 선수 무대의 정면을 향해 턴 라이트 선수 포즈가 큰 cham Marin 섬 6월 5월 5일 찌zelf 자 자리이동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심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스탛분들 자리이동 도와주세요 네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 우리 스틱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네, 이 늦은 시간까지 힘드실 텐데도 웃음 잃지 않으시고 계신 287번 최재우 선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심사 진행합니다. 석션업! 라인업! 멋진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정말 이 무대를 위해 뼈를 깎고 이를 악물고 운동하셨을 텐데 이 무대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입니다. 선수 톤! 라인! 미소를 잃지 않는 선수분들 정말 프로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무대 뒤를 향해 턴! 라인! 네, 선수님들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심사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턴! 라인! 네, 제일 늦은 시간인데도 지금 관객석이 거의 차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무대 정면을 향해 턴! 라인! 자신에게 번호가 잘 보이도록 쳐주시고요. 자, 그대로 포스 다운! 네, 심사를 굉장히 천천히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 사이좋게 어깨동무도 하고 계시고요 경쟁자이지만 동료애가 보이는 무대입니다 선수분들 마지막 포즈다운 힘내주시고요 미디움 부분 재심사 선수 번호를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3번, 120번, 28번, 40번, 111번, 328번, 37번, 323번, 357번, 115번 선수는 재심사를 준비하세요 미디움 부분 재심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니어 부분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대기 중이신 미디움 재심사 10명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포즈 그만 선수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얀색 선에 정렬해 주세요 하얀색 선에 정렬해 주세요 자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심사를 진행할 피지크 미디움 부분 선수 번호를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3번, 120번, 28번, 40번, 111번, 328번, 37번, 323번, 357번, 115번 선수는 바로 무대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부분 선수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후에 퇴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미디움 부분 선수들은 바로 입장을 해 주시고요 시니어 부분 선수들은 바로 퇴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피지크 미디움